55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밀양아리랑의 밤, 점점 그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요. 보통 스타를 모실 때 우리는 방금 동남아시아 공연을 끝내고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실 분은요,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 공연을 끝내고 지금 막 김해를 통해서 이곳 밀양에 도착한 분입니다. 네, 바로 국악신동, 국악소녀 송소희 양인데요. 12회 가람 이병희 선생 추모 전국 시조 가사 가구 경상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12회뿐만 아니라 11회서부터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송소희 양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